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지음, 이한이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책으로 들어갈게요.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보일 정도로 방은 춥다. 현재는 영하 4도 그 정도지만 방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다.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아직 테이블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다. 영하 1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도가 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전까지도 계속 올랐지만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하 1도에서 1도가 더 오르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의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이다.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힘을 발휘해 주요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나 나타난다.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기만 하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 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난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정 초기와 중기에는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별 효용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결과는 아직 저 멀리에 있다. 꾸준한 습관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럿 있지만 이런 과정의 어려움도 그 중 하나다. 변화는 극히 작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 한 번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습관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체기,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력, 잠복기라 부르는 기간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 뿐이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마침내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사건만 본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지 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때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이는 지각변동에도 비유할 수 있다. 두 개의 지질판이 수백 년간 서서히 맞비벼지면서 충돌 위험도 서서히 쌓여간다. 그러다 어느 날 수년간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난다.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변화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 일어난다. 무엇이든 숙련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NBA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이었던 샌안토니오 스퍽스는 락커룸에 사회개혁가 야콥 리의 말을 걸어두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백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백한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거대한 사건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습관이라는 씨앗 각각은 하나의 사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 습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난다. 뿌리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가지가 뻗어나온다. 나쁜 습관을 깨부수는 작업은 우리들 내부에 박힌 단단한 오크나무를 뿌리째 뽑는 일과 같다. 좋은 습관을 세우는 작업은 하루 한 번 섬세한 꽃을 피우는 일과 같다. 잠재력 잠복기에서 살아남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왜 누군가는 원치 않는 습관들로 되돌아가고 누군가는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흔히 몸매를 가꾸든 회사를 운영하든 걱정을 덜하고 더욱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습관에 대해 오랫동안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습관 하나하나는 곧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였다. 원하는 학교, 성적, 체육관에서 들고자 하는 역기의 무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 실패했다. 나는 내가 얻어낸 결과들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사실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스템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의 표현에 따르면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감독의 목표는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 코치들을 다루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의 목표는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법, 직원을 고용하는 법,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법이다. 악기 연주자의 목표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몇 번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 것인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가 된다. 자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자.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시스템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성공할까? 예를 들어 당신이 야구 코치인데 챔피언십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팀이 매일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떤 스포츠든 목표는 최고의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내내 점수판만 응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실제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매일 더 나아지는 것 뿐이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대회 슈퍼볼 3회 우승자 빌 월시는 말했다. 점수를 신경 쓰는 건 점수뿐이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목표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일까? 물론 아니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1.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 설정에 집중하다 보면 심각한 승자 편향적 사고에 매몰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야심찬 목표가 그들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추측하는 실수를 범하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한다. 입사 지원자 모두가 구직을 바란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다. 영국 사이클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만든 것은 트루드 프랑스 우승이라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전에도 매년 트루드 프랑스 우승을 바랐을 것이다. 다른 프로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목표는 늘 거기에 있었다. 결과에 차이가 생긴 건 지속적으로 작은 개선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시행한 것. 그 뿐이었다. 목표 2.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지저분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방을 치우기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당장 청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방을 치웠다. 하지만 대충대충 청소하거나 뭐든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방은 또 지저분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이 쌓인 잡동산의 더미들을 보며 치워야겠다는 의지가 활발 타오를 것이다. 이렇듯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결과의 배경이 된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다루지 않고 증상만을 치유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는 개선과는 다르다. 우리는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영원히 개선되고자 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입력값을 고쳐야 결과값이 바뀐다. 문제 3.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목표 뒤에는 이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이런 함정에 빠져 내가 뭘 하는지 잊곤 했다. 수년 동안 나에게 행복이란 미래에 있는 것이었다. 근육을 10kg 증량하기만 하면 내 사업이 뉴욕타임즈에 실리면 그제야 행복해지고 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게다가 목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스스로 행복에 대한 좁은 시야 안에 갇히고 만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 삶의 행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여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굳이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자신의 길을 맞출 이유는 없다. 시스템 우선주의는 그 해독제를 제공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져도 돼 라고 말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 4.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사고 방식은 요요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한 끝에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훈련을 멈춘다. 이미 끝난 경기는 더 이상 동기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을 달성한 뒤에 무엇이나마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곤 한다.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없는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춰라.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지금까지 이 책이 미세한 변화, 미미한 이익, 1%의 개선을 말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과거의 습관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 시스템의 부분인 작은 습관들 말이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습관은 우리 삶의 원자들과 같다.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개선을 이끄는 기초 단위들이다. 이런 자잘한 일상의 행위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커져서 거대한 승리에 연료가 된다. 그것들은 작지만 강하다. 정기적인 실행 또는 일상적인 행동들은 작고 실행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내는 근원이다.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 종합적 성장을 이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매일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있다. 매일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올 때까지 작은 변화들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과정들이 쌓여 강력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을 가져라.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발체독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라이즈였습니다.